LCK의 새로운 황금시대의 서막이 열립니다. T1이 결승전으로 갑니다. 이 선수들의 정상결전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렇게 갑니다. 동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날 선수가 확인됩니다. T1이 결승전으로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게임을 역전할 만한 힘이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누가 거인이고 누가 권리하시고 누가 다윗입니까? DRX가 밀어치으면서 쌍둥이 포탑을 그리고 제카이는 고수가 간다! LCK! LCK! 열심히 잘 준비만 하면 좋은 선적 거두고 좋은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CK! 그리고 래와링! 정지합니다 제카다운 준비 열심히 해서 제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수많은 전설들이 티온을 거쳐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우스! 천만다잉! 천만다잉! 앞으로!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뒤쪽 이동! 수박파리! 이러면 끝입니다 사실 우주의 기운이 저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룰 듣고 우승까지 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면이 저희가 앞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 이길 것 같아요 icho